1. 다음 중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자로 오른 것은? 1. 시 도지사 2. 대통령 3. 보건복지부 장관 4. 시 군 구청장 5. 행정안전부 장관 정답은 3. 보건복지부 장관 2. 다음 중 간호조무사의 태도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2.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모두 들어준다 3. 업무와 관련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4. 환자의 요구사항은 일단 무시한다 5. 환자의 잘못을 지적한다 정답은 1.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3. 간호조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업무 중 모르는 것은 동료에게 물어본다 2. 환자가 요구하는 것은 잘 몰라도 일단 시도해본다 3. 환자가 주는 금품이나 선물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받는다 4. 본인의 직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다 5. 유니폼을 입고 외출한다 정답은 4. 본인의 직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다 4.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폐결액 검사 주기는? 1. 매월 2. 6개월마다 3. 매년 4. 2년마다 5. 2개월마다 정답은 3. 매년 5.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건강보험은 1, 2, 3종으로 나뉜다 2. 공공부조가 해당한다 3. 의료급여도 포함된다 4. 시 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나온다 5.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징수한다 6. 많은 사람이 일하는 실내 공간에서 어지러움, 매스꺼움을 느끼는 것은? 1. 일산화탄소 중독 2. 자만병 3. 레이노시병 4. 군집독 5. 고산병 정답은 4. 군집독 7. 사무직에 일하는 사람에게 2년의 1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1. 일반건강검진 2. 특수건강검진 3. 수시건강검진 4. 배치전건강검진 5. 임시건강검진 정답은 1. 일반건강검진 8. 예방접종을 한 후 생기는 면역으로 오른 것은? 1. 선천면역 2. 자연능동면역 3. 자연수동면역 4. 인공수동면역 5. 인공능동면역 정답은 5. 인공능동면역 9. 다음 중 국가암검진으로 오른 것은? 1. 전립선암 2. 피부암 3. 대장암 4. 방광암 5. 갑상선암 정답은 3. 대장암 10. BCG 예방접종의 투여경로로 오른 것은? 1. 근육주사 2. 정맥주사 3. 피아주사 4. 피내주사 5. 척추강주사 정답은 4. 피내주사 11. 병원 물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물품 재고는 최대한 많이 확보한다 2. 유효기간이 일주일 지난 물품은 사용해도 된다 3.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품은 다시 멸균한다 4. 사용한 내빈튜브는 재사용한다 5. 물품이 고장난 경우 즉시 폐기한다 정답은? 3. 유효기간이 지난 멸균품은 다시 멸균한다 12. 다음중 항생제로 오른 것은? 1. 페니실린 2. 모르핀 3. 드라마밀 4. 디곡신 5. 아티반 정답은 1. 페니실린 13. 다음중 병실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병실 온도는 24에서 28도씨를 유지한다 2. 다인실 침대와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한다 3. 침대 간격은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4. 환기는 하루에 한 번만 시행한다 5. 환자가 원하는 경우 자리를 바꿔준다 정답은? 2. 다인실 침대와 침대 사이에 커튼을 설치한다 14. 다음중 검사 전 금식과 검사 후 수분 섭취가 필요한 검사는? 1. 단순 혈액검사 2. 이케이지 3. 흉부엑스선 검사 4. 상부의장관 촬영검사 5. 24시간 소변검사 정답은? 4. 상부의장관 촬영검사 15. 최장애의 난게르한스섬 알파에서 분비되며 혈중당 수치를 높이는 호르몬으로 오른 것은? 1. 인슐린 2. 에피네프린 3. 티록신 4. 글루카곤 5. 에스트로겐 정답은? 4. 글루카곤 16. 치과 물품 소독 시 습기가 남을 수 있고 고온을 이용하는 것은? 1. 2호 가스멸균 2. 자외선멸균 3. 고압증기멸균 4. 자비소독 5. 건혈멸균 정답은? 3. 고압증기멸균 17. 당뇨 환자의 발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발끝을 천자의 혈당 측정을 실시한다 2. 발가락 사이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3. 티눈은 즉시 제거한다 4.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뜨거운 물로 온찜질을 시행한다 5. 마른 수건으로 발 사이에 물기를 두드려 건조시킨다 정답은? 5. 마른 수건으로 발 사이에 물기를 두드려 건조시킨다 18. 왼쪽 편마비를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시행할 간으로 오른 것은? 1.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2. 상의를 입을 때 오른쪽부터 입는다 3. 왼쪽으로 눕혀 식사를 한다 4. 계단을 오를 때 왼쪽 다리부터 올린다 5. 하의를 입을 때 오른쪽부터 입는다 정답은? 1. 오른손에 호출배를 쥐어준다 19. 다음 중 백내장 수술 환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1. 머리를 숙여 머리 감기 2. 재채기 3. 눈비비기 4. 심호흡하기 5. 코풀기 정답은? 4. 심호흡하기 20. 다음 중 열성 격련을 하는 환화에 대한 처치로 오른 것은? 1.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 2.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 비위관으로 영양을 실시한다 4.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5. 얼음찜질을 실시한다 정답은? 2.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7. 습leader 6. 심호흡하기